솔직히 이 게임은 애초에 공식 한글화를 시켜주지 않았다는 그 배신감이 너무 심해서 그냥 넘어갈까 싶었는데 그래도 막상 우리들의 영웅 이 티모알두 팀에서 얼마전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100% 한글 패치를 만들어 준걸 생각하면 그저 무시할 수는 없겠다 싶어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심지어 한글화 상태도 개쩔고 이 한글화 적용법도 그냥 파일 덮어 쓰기만 하면 바로 끝이어서 이 설치법도 굉장히 간편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참에 오랜만에 다운받아서 다시 해보고 있는 중인데 아 솔직히 이 게임은 다시 해봐도 재밌긴 재밌네요 게다가 지금은 게임 자체 내에 이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크리에이션 모드라는 것도 생겨있던데 여기에는 제가 예전부터 원해왔던 가구 추가 모드부터 해서 온갖 게 다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모드들은 이 창작마당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활성화만 해주면 바로 적용이 돼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 해도 이 게임사에서 직접 한골화 해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새로 구매하시라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다만 저처럼 이미 지른 상태로 가만히 묶여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현재 티모알두에서 한글 패치를 100% 완전 개 깔끔하게 잘해뒀기 때문에 한 번쯤 꺼내서 한 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이 게임 어디 드러나 보셨습니까? 사실 저는 이 게임 2주 전에 공식 한골화가 되었길래 바로 구매해서 혼자 몰래 즐기고 있었던 게임이에요 근데 이것도 은근히 재밌습니다 막 가게임이다 이런 건 절대 아닌데 뭔가 한때 레슬링을 즐겨봤던 저로서는 이 레슬링을 소재로 한 RPG 게임이라는 점과 마치 펀치클럽이 떠오르는 듯한 이 병맛스러움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이 게임은 월드를 돌아다니면서 퀘스트도 깨고 다른 선수들이랑 레슬링 시합을 하면서 점점 캐릭터를 레벨링 시키면서 성장시키는 그런 게임인데 저는 이 게임에서의 전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게임에서의 전투는 무조건 적을 쓰러뜨리기만 한다고 좋은게 아니라 이 여유가 좀 있다고 한다면 다양한 쇼맨십을 통해 이 관중들로부터 호응도 얻어야 되고 또 적을 때려 눕혔을 때 조차도 이 피니시 무브를 타이밍에 잘 맞춰줘야 깰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계속 더 멋진 경기를 선보이기 위해 이 오바도 싸고 그랬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평소 레슬링 주제나 이 병맛스러운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이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이 그래픽 개쩌넌 RPG 게임을 기억하십니까? 이 게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판타지 요소와 이 깊이 깊은 RPG 요소가 한꺼번에 결합되어 있어 제가 이 게임을 처음 접했던 2019년 당시에는 거의 페인처럼 했던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완전 처음 보는 영웅들도 개만이 생겼고 또 심지어 완전 새로운 컨텐츠들도 생겨있었는데 특히 지금은 총 800종이 넘는 영웅들이 존재한대요 근데 이 800종이 넘는 영웅들은 각기 다른 고유 스킬과 포지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 내 입맛에 가장 잘 맞는 정예부대원들을 모으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정예부대원들을 모은 뒤 이 개네들을 데리고 스토리 미션도 깨고 이 보스전도 치르고 다른 사람들과 아레나 도 하고 또 던전도 가고 하면서 각 영웅들을 성장시켜 나가면 되는거에요 근데 저같은 경우 영웅들이 레벨을 올리고 스킬을 찍는 재미도 좋았지만 아 특히 템을 맞춰가는 그 재미가 훨씬 엄청났던 것 같네요 왜냐면 이 게임에는 템이 등급별로 종류가 어마어마해서 이 장비 착용만 잘 시켜줘도 영웅이 개세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선 이 게임에서 장비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스테이지들을 밀어주거나 가끔 상점에 방문해서 이 여유 돈을 주고 구매해주면 되었고 아 또 개쩌는 영웅들을 뽑기 위해서는 이 포탈을 통해 다양한 영웅들을 랜덤으로 뽑을 수 있었는데 물론 좋은 장비도 그렇고 영웅도 그렇고 쉽게 얻을 수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노가다도 좀 띄어줘야 된다는 점 아 근데 제가 지금 엄청난 팁을 좀 드리자면 제 영상 설명란에 적어둔 링크나 현재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게임 설치하신 완전 신규 유저분들께는 아 그렇게 귀하다는 전설 영웅을 바로 얻을 수 있는 이 프로모션 코드를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인게임에서 닌자 리터운스 라는 이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신 뒤 섀도우킴 챔피언 닌자와 유용한 아이템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참고로 8월 15일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서 서두르시면 좋겠는데 아 만약 혹시라도 이 닌자를 못 챙겨가셨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링크나 이 영상 속 QR코드로 게임을 시작하신 분들은 닌자가 아니더라도 언데드 호드 파벌의 에픽 챔피언인 NX가 들어있는 이 거대한 스타트 팩도 즉시 얻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레벨 15에 도달하는 순간 바로 페인이라는 또 개쩌는 에픽 챔피언이 포함된 이 스타트 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챙겨가도 개이득이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쪼록 웨이드 아 그림자의 전설에 대해 오늘 좀 다뤄봤는데 저는 혼자 하다 심심해서 현재 내가 쓰리라는 클랜에 가입해 있으므로 혹시 여러분 중에도 혼자 하기 심심하신 분들은 제가 속한 클랜 또는 더 괜찮아 보이는 클랜에 가입하셔서 클랜 보상도 챙겨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게임 소개로 넘어갈게요 이 게임은 제가 아주 오랜 옛날 개학고 때 영상으로 올렸던 게임인데 이게 열흘 전 공식 한글 패치가 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선사시대의 부족 사회를 배경으로 한 생활 장르의 게임인데 여기서 여러분은 부족의 이론으로서 농업도 발전시키고 동물도 길들이고 또 아이디어 토론을 통해 새로운 연구도 해가며 문화를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게임의 뭐 게임의 평점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띵작에 버금가는 재미와 이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혼자 하기 심심하면 친구를 불러와서 친구와 함께 마을 건설도 할 수 있어요 일단 제가 대충 훑어는 봤는데 아 이게 공식 한글하라 그런지 한글 상태는 매우 양호하고 좋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2년 전 처음 했던 그때랑은 비교가 안될 만큼 많은 부분들이 완성도가 높아져 있었는데 저도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이 게임은 다시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이 게임은 저도 예전에 구매만 해놓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아 이제서야 조금씩 건드려보고 있는 중인데 제가 해보니 뭔가 제가 옛날에 즐겨했던 Oxygen Not Included 이라는 게임의 이 판타지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마법 학교를 건설한 뒤 이 학생들에게 마법도 가르치고 이 전투도 시키면서 학교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지을거리도 별로 없고 이 스킬도 얼마 없느니 개거지 상태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연구를 통해 더 새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금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 플레이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저처럼 몇 차례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 게임의 한글 패치는 스팀 창작마당에서 아주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었지만 대신 아주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한글화 상태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직접 해보니 퀄리티가 그닥 높진 않았어요 보면 중간중간 영어가 많이 섞여 있어서 좀 거슬릴 때가 많았는데 여러분도 구매하시기 전에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퀸시드 이건 제가 저번에 가져왔었지요 네 바로 힐링게임의 띵작 퀸시드도 최근 한글 패치가 떴었습니다 현재 100%까지는 아니지만 이 플레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까지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언어장벽 때문에 존버하셨던 분들은 이번 한글 패치를 통해 꼭 한번 즐겨보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이 게임은 겉모습만 보면 뭔가 스타듀밸리 같은 완전 생활 게임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플레이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도 단순 농사나 채광 뭐 그런 노가다는 다 할 수 있긴 한데 대부분의 자원들은 퀘스트를 깨는데 사용되거나 여러분만의 상점에서 물건을 만드는 그런 용도로서 사용되고 그랬어요 이 게임에서는 대장간, 자파점, 여관, 그리고 약국 뭐 이런 정도의 매장들을 운영하며 돈을 벌 수 있고 또 필드로 나가게 되면 다양한 난이도의 던전에 들어가 이 몹들을 잡고 템파밍하는 것도 가능했어요 저는 특히 이 게임에서의 전투가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네요 언뜻 보면 턴제 전투인 것 같지만 항상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여가며 적들을 타격해야 하는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에서 더 쩔었던 기능은 바로 환생 기능이었는데 저도 이건 아직 제 본캐가 너무 아까워서 못해봤긴 했지만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현재 키우는 캐릭터로 결혼을 하고 나면 애가 생기는데 이 애가 생기면 여러분이 원할 때 언제든 이 본캐의 능력치를 다음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개쩔지 않습니까 하여튼 자세한 리뷰 영상은 제가 한편 만들어둔 게 있으니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LX2 누군가에게는 개쓰레기 똥게임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각 게임이라는 평가를 얻을 만큼 엄청난 호불호를 타고 있는 그런 게임인데 저는 아주 다행히 50시간을 플레이했을 만큼 개재밋게 즐겼던 게임이에요 게임이 다소 좀 엉성감이 많고 불편한 점도 많긴 했지만 스토리가 굉장히 몰입감이 있으면서도 깊고 월드도 상당히 넓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임들처럼 그저 텅텅 빈 오픈홀드가 아닌 모든 장소 곳곳에 이 몹들과 숨은 템들이 적절히 배치가 되어 있어서 뭔가 탐험하는 재미도 개쩔었고 또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재미 역시 저는 완전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특히 스토리는 진짜 보면 각 NPC들마다 목소리 더빙도 다 되어 있고 대화 선택지에 따른 이 결과도 계속 바뀌는데 그 선택지들마저도 굉장히 많았고 거의 무슨 이 폴아웃이나 스타필드급의 스토리 깊이를 지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뭔가 모션의 엉성함이 개쩔어서 내 마음속에는 각 게임인데 다른 친구한테 소개하기에는 좀 쪽팔리는 그런 게임이었지 않았나 싶네요 하여튼 현재 이 게임의 한글 패치 아주 개쩔게 잘 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얼마전 일렉스2 리뷰했던 영상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거 제가 저번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초과 게임이라 보는 정도로 개쩔게 재밌게 즐긴 게임이에요 살짝 올드해보이는 하프라이프풍의 그래픽 때문에 호불호가 좀 심하게 갈릴거라 생각하지만 저처럼 하프라이프풍의 그래픽을 오히려 좋아하는 분들은 이 게임 딱 시작하는 순간 바로 며칠동안 헤어나오지 못하실겁니다 진짜 이 무시무시한 시설 속에서 나만의 커시한 장소를 찾아서 기지를 짓는 그 재미도 있고 또 탐험을 할 때마다 추가되는 제조법들 덕분에 계속해서 새로운 템들을 만들고 점점 강해져가는 그 성장의 재미도 개쩔었고 또 주변 곳곳의 dark한 분위기는 공포심을 자극할 정도라 저는 아주 스릴 있고 개잼있게 즐겼습니다 게다가 이건 현재 아직 얼리엑세스판이라 저같은 경우 예전에 이미 30시간만 딱 플레이하고 잠시 접었었는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안하고 있는 동안 또 대규모 업데이트가 여러 차례 나와서 지금 플레이타임이 훨씬 더 길어져 있었어요 하여튼 진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하면 훨씬 더 재밌는 게임인데 뭐 친구가 없다 해도 솔로로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하여튼 저는 이 게임 그래픽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 하시면 꼭 한번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은 정도로 과학게임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블랙스카일랜드 이 게임도 한글패치가 나왔다고 하던데 사실 이 게임은 저도 지금 다운을 받을지 말지 생각중이라 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이 게임도 한글화되었다라는 내용만 좀 전달해드려봅니다 하여튼 이 게임 말고도 최근 콘스크립트라는 공포게임이랑 워앤버 로그트레이더랑 지로시버트라는 그런 게임들도 이제 한글화 패치가 되었던데 솔직히 그 게임들은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걸렀어요 하여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한글화가 된 게임들을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끔 한글화된 게임들이 어느정도 많이 모였다 싶으면 이런식으로 한 번에 모아서 소개해드려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아까전에 이 영상 중간 부분에 은근슬쩍 레이드 그림자의 전설 PPL 광고도 살짝 들어있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링크 통해 꼭 귀중한 보상 다 얻어가시란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에서 만나요